자, 이번 장은 조금 난해한 장도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염유왈 부자 위 위군호와 자궁이왈 낙다 오장 문지호리라 이 공자님한테 직접 질문을 한 제자도 있고 이렇게 제자들끼리 서로 질문을 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염유는 자궁한테, 자궁이 비교 분석을 참 잘한 사람이니까 자궁한테 질문을 먼저 던진 거예요. 염유왈 부자 위 위군호와 부자는 공자님이죠. 선생님께서 위군을 위하시겠는가 여기 위자는 돌 위자예요. 그래서 위군은 출공첩이라는 임금인데 위 나라 출공첩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궁이 말하기를 낙다 낙자는 이게 대답할 낙자지요. 옳다. 오장 문지호리라. 내 장차 여쭤볼 것이다. 위는 유 조야라. 위라는 것은 도울 조자의 뜻과 같은 것이에요. 위군은 출공첩야라. 위군이라는 도는 여기서는 출공첩이라는 인물이다. 이거죠. 출공첩은 가만히 보세요. 공을 내쫓은 첩이란 뜻으로 자기 아버지를 내쫓인 놈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영원히 출공첩, 아버지를 내쫓인 사람 이렇게 남아있어요. 영공이 위나라 영공이요. 위나라 영공에 부리는 남자라는 그 음란한 여인이지요. 영공이 축기세자 괴외라니. 괴외라고 읽어요. 위나라 영공이 그 세자였던 괴외라는 사람을 축 내 쫓아버렸더니 공이 훙에 영공이 돌아가심에 이 국인이 입 괴외 지자 첩이언을 그러자 이 위나라 사람들이 괴외 즉 내쫓아 나간 그 괴외의 아들인 첩을 세워서 세우거늘. 이해가 되시죠? 위령공의 손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어시에 이렇게 됨에 진납 괴외의 첩이 거지 아니라 근데 이 괴외라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갔었냐면 이 진나라로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진납 괴외, 진이 진나라에서 괴외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 이제 드릴납, 드려보내려고 한거지 위나라로. 드려보내려고. 이제 야, 너희 아버지한테 쫓겨났으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있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임금해야지 이렇게 드려보내려고 하니까 첩이 거지 아니라 그 자기 아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 아버지가 국경 지도로 들어오려는 것을 거지 거절했어요. 막았어요. 그러면 이치상으로 어떻죠? 쫓겨난 사람은, 쫓겨낸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고 또 자기 아들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데 왕로로 탄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이치적으로 크게 어긋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상황인데 도와주실까? 이렇게 말씀한거지. 시에, 그 당시에 공자 거위하시니 공자께서 위나라에 계셨으니 위인이, 위나라 사람들이 이 교회는 득죄여 부하고 위나라 사람들이 여기 써있자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로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위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득죄여 부하고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고 이 첩은 적손 당립고로 그런가 하면은 이 출궁첩이라는 첩은 또 적손, 적자 있죠? 적손으로서 당립, 마땅히 그 왕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단 말이죠. 고로, 여묘의의의 문제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옳은건지 저게 옳은건지 두개가 크게 어긋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묘가 의심해서 질문을 한거다. 낙은 응사야라. 낙이란 응답하는 말이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발, 백이슥제는 하이냐 있고 이게 자궁이 질문하는거지요? 공자님한테 돌아가서는 백이슥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이슥제는 뭐한 분이죠? 서로 왕위를 양보한 분들이잖아요. 왈, 고지, 현인이 아니라 공자님 답변에 옛날 현인이시지, 훌륭한 분이시지. 왈, 원우이까 서로 왕노릇을 사양하다가 다 도망가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해먹고 줄머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까? 왈, 구인이 득인이여니 우하원이리오. 여기서 정식으로 공자님께서 인을 허락하신 자리지요. 구인이 득인. 인을 구하려고 구하려고 하다가 득인. 인을 터득했으니. 인을 얻었으니. 우하원이리오. 또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출할, 부자, 불, 위,야, 시리라라. 그러자 자공이 그 말을 딱 듣고서는 나와서 말하기를 여미한테 말하는 거죠. 공자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다. 질문도 끝내주고 답변도 끝내주지요. 백의 숙제는 고죽군지이자라 백의 숙제는 고죽군의 두 아들이었다. 기부장사의 유명립 숙제라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며 유명 입 숙제 숙제가 왕자리에 쓰도록 유언으로 명령을 하셨더니 부조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숙제 손 백이한데 숙제가 백이한테 사양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형님이 있으니까 왈 부명냐라 하고 야, 그거 아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니시냐. 유언 아니시냐. 이렇게 말을 하고 수, 도거 오늘 드디어 숫자죠. 드디어 도거 도망가버리거늘 숙제여 분립이 도지하니 숙제도 또한 왕의 자리에 서지 않고 도지 도망을 가버리니 국인이 입기 중자하니라 나라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아들을 임금으로 세웠다. 여기서요. 한 말씀만 더 올려볼게요. 백이 숙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형제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졌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야 자식 하나, 둘 밖에 안 나지만 옛날 표준은 다섯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수지침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운데 손가락이 이쪽 애인데 앞면 이쪽 애인데 뒷면이래요. 여기가 가운데 중심 나예요. 양 이 두 손가락이 팔 이 두 손가락이 다리 이렇다 그래요.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게 나 나 아 자 그래서 엄지 손가락은 맞백지 여기 백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은 사람 인별의 가운데 중자 한 중, 버금 중 그 다음에 나 아 그 다음에 여기 아재비 숙 막내의 개 계절할 때 개 그래서 백중 아 숙계 그거를 흔히 사람들은 그냥 백중 숙계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나라는 중심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내 우유로 두부는 백중 내 밑으로는 숙계 거기서 아버지 부자를 붙이면 백부, 중부,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숙부, 계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개씨, 백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백씨는 맏형, 개씨는 막내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 버금 중자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삼국지에서 관중을 제나라 환공이 중보라고 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중자가 사라지고 막내 개자가 사라져서 지금은 큰아버지면 무조건 백부 작은아버지는 무조건 숙부 이렇게 남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백이 숙제하면 백이와 가운데 누가 빠졌죠. 그래서 입기 중자하니라 그렇게 한 말이 나온 거예요. 기후에 그 후에 무왕이 벌주에 무왕이 폭군 주자는 폭군 주예요. 은나라 마지막 폭정했던 주예요. 밑에 주를 정벌하며 백이 고마이 간이러니 이제 고마이 간이러니 백이와 숙제가 땅을 두드리면서 그죠? 고마이니까 말을 두드리면서 간했더니 그때 뭐라고 안 했습니까? 사기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전쟁 나가는 것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것이 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충과 효를 거역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뿌리친 채 무왕이 멸상해 즉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메 상나라는 은나라를 상나라라고 하죠. 이제 치식 주숙하야 이제 백이와 숙제는 치식 주숙 주나라 곡식이지요. 주나라 조숙자인데 주나라 곡식 먹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서 거은우 수양산하야 그 수양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수아이사하니라 드디어 굶주려서 죽어버렸다 이거죠. 원은 유회야라 원이라는 것은 뉴칠을 회자의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군자 거시방하야 불피기대부온 황기군호와 그러니 군자가 거시방하야 이 나라에 살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풀비기대부온 이 빗자는 비난할 빗자예요. 그 대부를 비난할 수 없거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고향시장도 여기 고향시라니까 고향시장도 비난할 수 없거든. 하물며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런투의 말이에요. 이 글이 황기군호와 이재로 위문위원을 백이숙제로서 질문을 하거늘 부자 코지 여차하시니 공자님께서 이와 같이 고해주시니 즉기 불이위군을 가지라. 곧 위나라 임금 돕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다라. 이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백이숙제는 임금을 서로 사양하고 간 사람들인데 그쵸? 그분들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걸 봐서는 여기는 뭐예요? 그 자리다툼 때문에 부자가 안에 서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도울 리가 없단 말이죠. 개 백이는 이 부명으로 위존하고 그걸 이제 이유를 따져본 거죠. 대개 백이는 부명으로 위존하고 아버지의 유명 그죠?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으로서 존 높은 것을 삼고 숙제는 이 천륜으로 위중하니 숙제는 천륜으로서 중을 삼았으니 무거운 걸 삼았으니 기손국야의 그들이 나라를 사양한 것이 개 구 소 이 합포 천리 지정이 즉 호 인심지 아니라 두 사람 다 구 소 이 합포 천리 지정 구하는 다가 천리의 바른데에 합치리고 그죠? 그러면서 즉 호 인심지 아니라 사람 마음의 편안한 대로 나갔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형님은 천리에 합당한거지요. 아니야 인심에 합당한거지요. 부명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숙제는 천리를 거역할 수 없댔으니까 그쵸? 두 형제분이 한 것은 바로 천리에 합치되고 천리의 바른돌이 합치되고 인심의 편안한 데에 즉 나갔으니 이 즉 자가 나갈 즉 자예요. 기이오 기이오 오라고 토를 달아요. 이런때는 읊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이오 각득기지언 즉 각각 그 뜻을 얻어쓴 즉 시 기 기국을 그 나라 버리는 거 보기를 유 폐사이니 사자는 신발 사자예요. 다 떨어진 신발 버리는 것처럼 볼 뿐이니 하원지 이류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야 위첩지 거국 거부의 유공실지는 위나라 첩 출공첩이죠. 위나라 첩의 거국 나라를 거점으로 거부의 그죠. 품부를 아버지를 거부하고 거부하면서 유공실지는 오직 그 나라 차지하는 것 그 나라 이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기풀과 동년이여 명이라 아까 백의숙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 자리다툼 때문에 부모자식 간에 전쟁하는 그 이야기는 불가 동년이여 같은 해에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끄러워서 그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주 아주 정말 현격하게 내용이 다른 얘기를 할 때 불가 동년이여 라는 말을 써요. 같은 해에 말할 수가 없다. 불가 동일이여듯 이해가 되시죠? 같은 날 말하지 말자. 오늘 슬픈 얘기 했으면 오늘은 기쁜 얘기나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불가 동월이여 불가 동년이여 불가 동시여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들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자왈 47쪽 정자왈 백의 숙제는 손국이 도하고 정단은 정나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백의와 숙제는 나라를 사양하면서 도 도망을 갔고 간벌이 아호대 그 무왕이 정벌하러 가는 그것을 간하면서도 풀머 죽대 종무 원해 아니 끝내 원망과 뉘우침이 없었으니 부자 이위현고로 그랬는데 봉자께서 그분들이 하신 그 처사를 이위현 현명하게 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즉이 불려 첩해라 그 첩을 여자는 허여할 여자예요.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이거죠. 이게 이장이요. 가만히 보세요. 천리와 인륜의 피치모달 사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잔주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에 당장 당신 이거 학교 그만둬. 당신 이걸 위해서 그만둬야 되겠어. 그게 정당하다고 해서 내 목이 칼에 들어오더라도 버티기 있을 만큼 그런 내공이 쌓여있지 않잖아요. 그죠? 명분이 정말 이게 옳은 명분인지 그런 명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물며 뭐예요? 부자간에 지금 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백의숙제는 이건 아버지 명의라고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했고 동생 입장에서는 천륜을 쳐버리고 아버지 명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한 거 그죠? 천륜과 두 명을 가지고 얘기했고 그 다음 이쪽 첩하고 이 사람들 문제는 뭐예요? 거기도 당신은 아버지한테 지어줘서 쫓겨갔잖아. 그죠? 그런데 왜 당신이 들어오려고 그래? 이런 말이잖아. 손자 입장에서는. 근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쫓겨간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지어줬냐? 나 우리 아버지한테 지어줬지. 그 얘기잖아요. 그치요? 참 이게 개경이 쉬운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샤프한 자궁이라든지 이런 제자들도 그때 질문을 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읽어보죠. 염류할 부자의 위 위 군 호와 자궁이 말 낙담 오 장문지 호우리람 위는 요조 야라 위 군은 출공 처벼라 영 공 이 촉 기 세 자 괴 외로 니 공 이 훙 이 구 기 니 입 괴 외 지 자 처비 거지 에 지니 납 괴 외 처비 거지 하니라 시 에 공 자 이 하시 니 이 괴 외 는 득 죄 부 하고 이 처분 적손 서제만 는 tag 니 글 한 다비 세 흑 지 그 이 이르 롱 sus 을 여러분 해요 these 오디 오이니 특이니여니 우하원이리요 주랄 부자풀 위하시리러람 백의 숙제는 고죽군지이자람 기부장사의 유명입숙제로니 부조래 숙제의 손배기한대 백의 왈품명야라고 수투건을 숙제의 역풀립이 도지하니 구기니에 입기중자하니라 기후에 무왕이 벌주예 이제 고마이 간이러님 무왕이 별상예 이제 지식주요 추속하야 거은우수양산하야 수아이사하니라 원은요회야라 군자의 것이 방하여 불피기 대부은 황키군후와 고로차궁이 불척위군이 이재로 위문이여 이재로 위문이여 부자의 구지여 차하시니 즉히 불이 위군을 가지으람 개패기는 이 푸명으로 위존하고 숙제는 이천륜으로 위중하니 기손국야에 개구수이 하포천리지정이 즉코인심지 아니람 기이옥학득기지언즈 시기기국을 유폐사이니 하원지유리옴 야위첩지 거국 거부이 유공실지는 기풀가 동년이여이 명의람 청자발패기숙제는 손국이토하고 간버리아후대 총무원회하님 부재의 위현구로 지기풀려첩야라 욕하십시오 요즘ensen compañ어 are 감사합니다.